쿨타임 다쳤다 군소 가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군소래끼들을 잡아가지고 록 쳐보려고 상고해 왔거든요 근데 군소를 드셔보고 싶어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해빵디님입니다 저번에 볼락낚시를 할 때 자기 걸 안 찍으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보답 드릴 게 없어서 군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귓속말 하셨잖아요 경험은 해본다고 했는데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오늘 해빵디님과 그리고 여기 해빵디님 약혼남 승모님 맞죠? 예 승모근 승모근 할 때 그 승모님인데 실제로 운동을 하셔가지고 오우씨 결혼하셔야겠네 하하하하 어디야? 아니 예비 와이프를 치려고 저랑 비슷한 과네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두 분이랑 같이 잡고 같이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빵디님이 추천한 포인트예요 빵디님이 여기서 군소를 진짜 많이 잡았다고 그죠? 진짜 여기 바글바글 했었어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바로 뒤져보도록 할게요 군소들이 해조루를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가 좋은 날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날은? 이런 날은 거의 100% 있죠 포인트가 갭 이상한 포인트만 아닌 이상 무조건 나오 야 해콩디 왜 없냐 빵디님 제발 저한테 꽝을 주지 마세요 저희 볼락도 빵디님이랑 끝냈지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시작을 빵디님이랑 해서 이렇게 오래 걸렸었나 제가 볼락 낚시를 그때 8일인가 했죠 아 그렇게 많이? 꽤 많이 했어요 다 편집된 거고 결국 마지막에 볼락 아닌 개볼락으로 저희가 끝내긴 했지만 어쨌든 볼락이라고 합리화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이게 제가 아는 포인트 가면 바로 잡거든요 근데 빵디님 여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많았는데 우리 딴 데 한 번만 가도 지금 여기는 육안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시오 자 그러면 빵디님이 추천한 두 번째 포인트 왔거든요 어어어 야 흔적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뽑아 올린 흔적이에요 여기 보라빈 흔적 있죠 그래 있을 놈들 벌써 있어야 되는데 맞죠 꽝디님 역시 예비 남편 절대 안 도와줌 어허허 똑같네 아니 둘 다 장화신호 넣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뭐야 왜 이렇게 낮아 물이 여보세요 여기 수심이 너무 얕아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 돌아가 해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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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항 바꿔서 갈 건데 제가 갈 항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군소 많은 포인트로 왔습니다 밤에 봤을 때 여기 항상 많았거든요 여기도 없으면 어떡해요? 여기도 없으면 제가 이거 빵대입이랑 콘텐츠 그만 해야겠다 못됐다 원래 이쯤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오늘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콘텐츠 하려면 오늘 열 마리 생각하고 왔는데 여려면 망했어요 나를 다시 잡아야 돼 일단 한번 쭉 볼게요 그 만통 군소가 다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내 머리 내가 봤을 때 이건 확실히 또 나야? 우리가 지금 가슴장을 아직 한 번도 안 신었잖아요 그쵸? 가슴장을 신고 들어가는 포인트로 갑시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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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문어 나왔어요 저기 저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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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걸어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야 빨리 그렇지 아 아니야 걸어 걸어 빨리 걸어 아니야 들어갔어 왜 빠져 걸렸나 봐 진짜 아깝다 와 지금 문어 콘텐츠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못 해가지고 지금 이거 딱 잡았으면 넘었지 아 진짜 내부러워 아니 어떻게 딱 여기에 있냐 아 문어 저 정도면 금채 넘었는데 으이그 남자였으면 멍들었어 임마 그 과정에 저기 군소 있다 발골 실력 보여드릴게요 못 잡기만 해봐라 불절렬이 있기 때문에 각을 잘 봐야 된다고 여기 보이죠 군소 어 안으로 넣었다 문어 친구 만들어줄라고 저거 문어 아니야? 저거? 우느고 뻥이야 뻥이야 어디? 군소 군소? 이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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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이게 진짜 쉽지 않네 후킹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개군소입니다 핸드폰 보다 낫네 잘하네 자 이거 넣어주세요 아 잡아야 돼 안 물어 안 물어 옳지 하면서 어우 야 이거 느낌 왜 이래 헤헤 여기 옆에 애기도 잡을 수 있겠다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어디요? 자 엄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닫아버려 이거 김준아 어디? 여기 밑에 설마 이 앞에 있는 것도 못 잡는 거 아니죠? 아 몰라 좀 더 좀 더 좀 더 아 시끄럽네 이 여자 자 갑니다 오케이 참군소 크다 얘 아 내 근소 갈고리를 처음 걸어봐 좀 미안하네 뭔가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참군소입니다 참군소 조금 전에 이거 미안하다며 하나도 안 뭐가 미안해 먹을 건데 가위가위보 할 사람 하늘만 지는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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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낼 거예요? 저 뛰어 뭐낼 거예요? 안 알려줘 빨리 알려줘 묵낼 거야 오케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와 뭐야? 커플 맞네 가위바위보 자 기다려봐 어 안 내면 지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는 게 없어 빨리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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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 근데 싸이 좋다 뱀뱀 그래 묻는다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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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승모씨 눈이 좋네 자 일단 지금 참군수 한 마리 개군수 한 마리 골툼에 골툼 맞다는데 어디 승모씨이면 또 믿을 만하지 나는 못 믿지 어디 이거 아니에요 허연 거 네 근데 저거 뽑을 수 있겠어요? 가능하죠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돌인가? 내가 봤어요 이거 물이 너무 일렁거려서 쉽지 않을 거야 돌 같아요 돌 저 찾을 거 같아 누가요 빵댕이? 어디 여기 어디 이 사이에 이거 아니에요? 돌 같은데요? 아 미안 다 놓으려고 했는데 사실 빵댕이 얘기해서 아니 저거 근데 군소처럼 생겼어 아니요 돌처럼 생겼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두 마리 들고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군소 잡기 역대급으로 제일 힘든 컨텐츠가 지금입니다 이 군소래기 때문에 지금 약 차만 70km를 탔거든요 아주 개 조사서 먹어줄게요 군소래기들아 좋은 냄새 하죠 냄새 패티쉬 드시네 로컷은 냄새 나 근데 그거는 참 군소 냄새라 괜찮은 냄새예요 일단 이제 개 군소 냄새 맡으면은 환장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말이에요 좋은데 오늘 이런 날은 뭐 솔직히 군소 너무 많아야 정상이 돼 여기는 나왔잖아 이거 봐 여기 있잖아 벌써 근데 너무 새끼여서 바로 보랏빛 뿜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뿜는데? 나같은 랩기를 만난 거예요 이미 천적을 만나가지고 얘네가 보랏빛을 쓸 수 있는 한계량이 있어요 꼭 이렇게 까 어디 커요? 아 애매하다 지금 커보인데 이렇게 만지면은 괜찮네 얘 가자 가자 여기 둬야겠다 응 봐라 보랏빛 바로 뿜잖아요 지금 여기 또 있다 여기 올걸 괜히 핵광디 말려 들어가지고 이렇게야 가져가라고 오이씨 얘 작다 커트라인 크기를 방금 잡은 녀석으로 둘게요 어?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승모씨가 잘 찼네 어디 갔지? 왜왜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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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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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이 보인다 얜가? 어? 아아아아 저머리 꺼져라 이야 진짜 오늘 군소작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군소들이 많이 없는 날이 꼭 있습니다 진짜 많을 땐 널려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항을 뒤졌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방파제 밑에 보면은 붙어있어요 로테타 아까 그놈이 다인 거 같은데 잠깐 물에 들어가 있어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나발이라며 누우세요? 하하하하 커 왜? 커 커? 이거 여기요 아 아 너무 잘네 하하하하 나 저거 까져버려 야 모랏이 신명나게 봅니다 우와 진짜 이렇게 없다고? 아니 있긴 있는데 큰 게 없는 거에요 근데 원래 큰 게 많았거든요 그니까 이게 날이 잘못된 거예요 어? 커요? 여기 저기 던져 저머리 꺼져 오이씨 하하하하핫 나왔습니다 본성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찍으려 했는데 미련이 남아서 마지막 한 포인트만 더 봤습니다 오늘 함께 끝내는 게 첫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봤던 포인트거든요 군소들을 그래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군소이 개 힘들게 하네 진짜 여기는 밤에 이런데 막 붙어있거든요 저기 뭐 검은색이 있는데 그거 시큼한 거 아니에요? 몰라 검은 형태 있어요 그림자예요 뭐야? 뭐예요? 어이 합격 아니요 어 합격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여기다 킵해주자 승모씨가 잘 보네 자 여러분 두 마리 남았습니다 두 마리 냄새 그만 마 나보다 심하네 페티씨가 거울 것 같아 입에 넣을 수 있겠어요? 좀 걱정돼 그럼 너무 좋지 걱정되면 될수록 너무 좋은 건데 치기 때문에 와 진짜 안 보인다 아니 원래 널려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없네 오늘 원래 이 정도의 날씨에는 여기에도 막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나름 좋은데 수온이 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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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좋다 커 좋다 커 좋다 그러다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잘 보네 빠르니까 조심해요 우와 우와 돈바지다 나이스 자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허니 이거 좀 놓고 와요 아니 제일 크다 우와 다 나버려 아까 쟁여놨던 게 한 마리 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한 마리만 더 뭐야 춥어 춥어 빨리 나 오우 야 좋다 좋다 터키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네 한번 넣어주세요 뒤로 가면 어우 좋다 다 나버려 혹시 말해가 좀 더 볼까요? 한 두 마리만? 생물 유튜버 이게 문제예요 승모씨 한두 마리만 더 봅시다 자 라스트 한 마리 지금 여기 해초 사이에 좀 많은 거 같아 잡은 거 딱딱 풀 안에 어 풀 안에 빼꼼 보이는 애들 잡아야겠네 근데 원래 개군소를 많이 잡으면 좋긴 한데 지금 개군소보다 오늘은 참군소가 더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개군소가 많이 나온 날이 있고 참군소가 많이 나온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참군소가 많이 나온 날 같아요 왜 뭐 봤어요? 오 오 오 오 아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거 좋아해야되는 거 맞나? 맞아 맞아 이게 개군소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니 왜 왜 몰라나는데 벌써부터 지금 향냄새가 나요 뭐야 이거 내가 안했어 아 얘 이거 수염 같은 게 코 들어왔어 냄새는 어때요? 지금 바람 때문에 잘 안 나는데 바람 때문에 저한테 나요 냄새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냄새 나요? 살짝 짠내 짠내 나요? 짠내 저는 섬유유연제 엄청나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나 왜 냄새가 지금도 안 나지? 하하하하하하 아까 군소 냄새가 너무 강해서 아니 이게 훨씬 강해요 이게 하하하하하하 이래서 이 개군소는 안 먹는 거예요 저희 다 잡았거든요 저희 집에 가서 냄새 한번 맡아봐요 제대로 아까 다 이거 잡은 거 아니야? 아니야 한 마리만 이거 잡고 지금 이거 두 마리째 나머지 다 참군소 먹어도 되는 거 얘는 먹을 수 없는 건데 저는 먹어요 가자 집으로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집으로 다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긴 자 여러분 이래기들 들고 바로 가볼게요 뒤지러 가자 두 분도 뒤지러 가자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군소랑 참군소를 잡아왔습니다 저희 셋이 한번 먹어볼 건데 이 두 분은 군소를 아직 한 번도 어떻게 줘본 적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 두 분한테 먼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먹겠습니다 일단 군소를 가장 고편적으로 먹는 게 삶아서 먹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삶아서 하나 딱 드리고 신발도 튀기도 맛있으니까 튀긴 거 하나 딱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군소 직화구이 해가지고 토치로 조져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소라를 좀 좋아하시나요? 찾아 먹진 않아요 어때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소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군소를 좀 먹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잡아온 군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이 두 마리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개군소고 나머지 애들 다 똑같은 색깔이랑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참군소 먹을 수 있는 군소입니다 일단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아 하하하하 아까도 막 하하하하 하더라고 오 하하하하 무슨 냄새나요? 이상한 냄새 나는데? 이거 맡아보세요 인생hi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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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 going 모자 염색돼요 rap 어우 안녕하세요 화장품 냄새 나요 약간 그런 Sens의 냄새 아니죠? 항신료 항신료, 약간 성애견gleän새 냄새 같은 것도 나고 향신료 냄새였어요 또 개군수 안 맞았잖아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야 이씨 이게 남편 될 사람이 맞아 조심이죠 빵디님 내가 한자 이거 나를 바로 때리려고 하는데 뭐야 너야 이제 알아서 형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 남편 앞에서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여행 왔을 때 손질할 건데 손질한 법 알려드릴게요 딱 뒤집어요 배 있죠 여기를 찌른 다음에 배를 이렇게 쫙 갈라줘요 그럼 이렇게 내장 나오잖아요 여기를 잡고 그냥 과감없이 딱 뒤집어요 그럼 안에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자 요거 그냥 다 뜯어버려 모터야 하고 바로 다시 오시고 간단하죠? 손질 끝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저기 노란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는 그냥 내장의 일부인데 군수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이게 독이라고 하잖아요 보라색들이 이게 독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를 보호하려는 수단일 뿐이고 실제 독은 내장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주면은 손가락 나오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손질 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개구수 한 마리 남은 것 마저 하시죠 네 그녀석 장갑 끼니까 그나마 좀 낫네 자 거기를 칼로 라삭라삭 외쳐줘야 돼요 라삭라삭 어 미안해 원래 이럴 땐 남편이 제일 좋아해요 으아 으아 오 그렇지 그리고 아까 거기 살짝 칼침 낸 다음에 손 조심해 손 뜯었어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 나와요? 툭 그렇지 마지막 뽀뽀만 주세요 그리고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워터야 그렇지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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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 끝나고 냄새 맡아야 되는 거 알죠? 약 넣는 거 같은데 heli 아 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걸 좀 씻고 주셔야지 이 상태로 그냥 승모씨한테 으으 그 상관없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어요? 네 자 저 제일 큰 놈 가운데 으으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호떡이라고 생각하세요 호떡 같잖아 그렇치! 승모씨가 라삭하고 빵띠님 사무라이 한 번 하자 라삭? 사무라이 눈 뒤집어주세요 라삭? 사무라이 그거 알아 은혜야? 빵띠님 장인어른 잘 따라왔나?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출발! 하하하하하하 아 우리 아팠네 하하하하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자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뒤집으세요 하하하하 블루투스 구역질이 굉장히 약하시다고 합니다 공검대가 엄청 뛰어나셔 가지고 옆에서 역경으로 보면은 구역질이 바로 나오신다고 그래요 승모씨 네 괜찮아요? 오우 하하하하 근데 이거는 안에 흰 색깔을 뭐가 떠줬던 게 있어 이거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아릴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괜찮아? 하하하하 아유 됐습니다 자 이제 장갑 벗어주세요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거잖아 하하하하 이거 승모씨가 한 거거든요 야 얘는 야 팔찌도 되네 얘 도사놨는데요 이거는? 보여요 은혜야?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하는 애들은 여기 그릇에다가 일단 싹 다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손질하는 또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배잖아요 여기 말고 날개 감청인데 요 날개를 딱 펼치면 등이 보이거든요 이쪽을 살짝 이렇게 까요 오우 그럼 이렇게 짜면은 내장이 다 나옵니다 그냥 하하하하 통하러 왔어? 아 잠깐 나 저기 또 봐 하하하하 어떡해 이따 라가리에 넣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 동그란 거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룰러요 하하하하 근데 그거 진짜 뭐예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생식기 같아요 랄? 랄 근데 군소는 암컷 수컷이 있어요? 군소는 자홍동체예요 얘네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암컷 수컷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임신은 못해요 짝짓기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 임신이 돼요 근데 희한한 게 3마리에서 하고 4마리에서 하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은 4마리 5마리가 이렇게 서로 빙 둘러 있어요 그게 짝짓기를 하는 거래요 개래끼들이 되네 자홍동첸데 바람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이 됩니다 배 냄새는 되게 좋아요 이 등냄새랑 완전 달라요 하하하하 진짜로 진짜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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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내가 증명했죠? 내가 안 한 거? 악마야 좋아하고 있어 하하하하 나 안될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봐요 빵디님 하하하하 괜찮아요? 하나만 약속해줘요 뭐요? 승모씨 혼내자는기로 집에 가서 알겠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하하하 진짜 또 했어요 근데? 하하하하 굵질한 게 아니라?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여요 제가 진짜로? 먹일 거잖아요 하하하하 먹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하기로 한 거 궁금은 하니까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유튜버 하하하하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3마리도 빠르게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손질해 줬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래 걸리는 삶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군소 2마리에 참군소 1마리 이렇게 해서 3마리를 삶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밀퀴 그리고 바로 파이야 참아해라 보고 눈이 뒤집어서 가장 내가 못생긴 표정으로 강전해서 끌어올려서 파아악 이렇게 딱 해주네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파이야 하하하하 자 이렇게 불을 올려놓고 개군소 어우 쉿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내가 핵방되게 되면 뒤졌다 하하하하하하 코에서 향수 냄새가 나네 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기습이여가지고 하도 못내 하하하하하하 자 일단 개군소 1마리 넣어보셋 자 그리고 참군소 내가 봤을 때 큰 놈을 1마리 넣는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쪼그라들거든요 들어가라 자 개군소 나머지 1마리 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얘도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대략 한 20분 정도 푹 삶아주면 됩니다 요거 삶을 동안 군소를 튀길 건데 이 군소를 튀길 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분가루에 한 번 묻혀가지고 튀기면은 덜 튀거든요 물이 자 일단 제가 다 요리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여기 그릇에다가 감지전지를 먼저 넣어주세요 자 그럼 후라이팬에 기름 먼저 부어줄게요 버노너너너너너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를 보고 정말 내가 못생겼다라는 생각으로 버노너너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먹고 살기 힘드네 하나 둘 셋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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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 하하하하 구독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제일 나쁜 사람 자 이제 빵디님이 이거 묻힌 다음에 기름 해주면 됩니다 완전히 쫙 버무려줘야 돼요 이거 묻혀 놓으니까 좀 낫다 어 그럼요 전분가루 안에 넣어야 돼 안에 안에 벌려서 그렇죠 아우 씨앗 그럼 이거를 할 때는 카메라를 보면서 내가 진짜 개못생겼다라는 생각으로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렇게 해야 돼 하하하하하하 할 수 있어 당신 풀어 나는 헌톳빵이다 그래 나는 헌톳빵이다 헌톳빵이다 하나 둘 셋 버템 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주고 여기다 바로 넣어 주시면 돼요 넣을 때는 내가 진짜 호적파인다라는 느낌으로 이거를 이게 잠시만 이거 내가 령심내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어려운ıl쥐 다 하하하하하하 내가 너무 현타가 오네 하하하하하하 혼을 이유로 다시는 못보겠다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할 수 있어 지금 못하면 안 웃겨 하하 하나, 둘, 셋. 너! 그렇지. 자, 한 마리 더 빠르게 해 주도록 할게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너! 자, 여러분 지금 튀김 다 된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탐내 나는데? 어, 이거 뭐야. 찹쌀 땅술 같아요. 비주얼 한번 보세요. 이게 탄 게 아니라 이 겉에 군수 무늬예요. 무늬. 이거 한번만 뒤로 돌려줘보면 안 돼요? 겹다 쓸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여기 안 탄 부분 이런 거 먹자. 자,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항상 요리를 다 끝내고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마카센 느낌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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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한 번씩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빵띵님 먼저 한 번 가시죠 진짜 궁금하긴 했는데 비주얼 괜찮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기에는 지금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데 냄새 먼저 냄새가 어때요? 냄새는 그냥 튀긴 냄새가 어때요? 딱 처음 먹었을 때 괜찮을 거예요 맛이 나중에도? 나중에도 나 솔직히 이렇게 전분가루에 튀긴 건 처음이에요 넌 잘 먹는 척해 왜? 먹어볼게요 장인어른 버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 혀가 여기 바닥에 찍고 올라온다라는 느낌으로 춤베 우리 아빠가 그랬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먹어볼게요 춤베 아니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씹으면 돼요 아니 아니 씹어봐요 지금 솔직히 세 번밖에 안 씹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데? 잠깐만 내가 지금 전분만 씹고 올까? 혼자 좌뇌 운에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아 아 이건 무슨 여기 뭐야 여기 말 유튜버야 당신 여기 여기 맛이 어때요? 처음에는 전분만 씹혀가지고 괜찮은 맛인 줄 알았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씹고 나니까 즙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그 말까?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진짜 이거 먹어봐야 돼 성범 씨 가시죠 먹어보겠습니다 피트 추베 주우우우웨르 오 시 호랑 하하하하 아니야 좀 쳐보셔어 오오오오오 역시 좋아 도화론 하하하하 자 일단 한컵을 보내고요 어때요? 향이 씹을 때는 빠삭한데 끝에서 이렇게 좀 록한데요? 그래도 성모씨 참고 좀 먹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큰 거 이거 크잖아요 너무 작은데 이거 이게 작아요? 이거 두 갠데? 리발레캐? 죄송해요, 웃겨서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지금까지 먹었던 군수에 비하면 이거는 되게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맛있게 튀겨진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추렙! 김부각 맛 나는데? 음! 군수가 얼마 안 씹힌 거 아니야? 걸려요? 아이씨 이게 뒤에 와요 뒤에 그 향이 괜찮은데요? 진짜 짠 거 빼고는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군수 맛있게 먹는 거 처음이에요 아니 진짜로? 군수 맛있게 먹는 거 처음인데 맛있는데? 진짜로 내가 쎄잖아 음! 짜서 그래 짜서 더 먹어봐요 그럼 뭐야 진짜 맛있어 이건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군수 중에 최고의 맛입니다 진짜 냄새 겁나 올라오는데? 김부각 맛이네요 김부각 맛 이거 봐봐요 여러분 그럼 군수만 먹어봐요 군수만 먹어볼게요 쫙 튀겨진 군수거든요 진짜 김부각 맛 나고 너무 맛있는데? 투베르 뭐야 왜 맛있어요 여러분? 나도 놀랐어요 지금 예전에 튀겨서 먹었을 때 내가 못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분에서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맛은 너무 괜찮은데? 그냥 술안주 말도 안 돼 진짜로 말도 안 돼 저는 멀쩡했으면 액조에 나왔어요 액조에 진짜 맛있나봐 아 야 군수가 성공 우와 진짜 뭐야 진짜 내 자신이 너무 놀라요 사실 어우 난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자 여러분 다음은 삶음운소 군수가 요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 재컴해져요 엄청 재컴해져요 요거는 한입에 가도 될 거 같은데? 요거 세 개니까 우리 하나씩 갈까요? 좋아요 이 두 마리가 개군솔 거에요 그리고 이 큰 게 참군소 참군소는 그럼 반을 자릅시다 와 너무 잘 익었어 자 개군소 먼저 방대님 오래 쉬었어 지금 우리 둘이 먹는다고 계속 쉬었잖아요 냄새 한 번만 코 막고 먹어도 돼요? 코 막고 먹어도 돼요? 먹어볼게요 춤발 씹어 일단 막 씹어 아 형 형 이렇게 씹는 게 팁이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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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햇빵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햇빵디님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왜 조금 더 바뀌지 않았죠? 아니 씹었는데 안 틀리고 즙만 계속 촥촥촥촥 나와가지고 나는 입으로 뭐 근소 나은 줄 알았어 다시 잠시만 이거 햇빵디님의 주니어거든요 지금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는데 아니 이거 왜 안 돼요? 가져가세요 삼군손도 달라요 이거는 완전 식용 이거는 진짜 귀에요 이거 5마리에 냉동 2만원에 팔아요 아니 근데 잘 드세요 이것도? 아니요 저는 이 삶은 거 못 먹어 이따 먹을 거예요 저도 저 마음에 좀 비춰요 오케이 오케이 찬찬해 찬찬해 먹어볼게요 슈베르 오 그리고 참고 잘 드시는데요? 숨을 안 쉬고 있어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씹어 뭐야 방금 알 수 있어요x3 이게 참으면 내성이 좀 생겨요 저도 참고 많이 먹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군소 건강에 좋은 겁니다 특히 이렇게 자연산을 삶아는 거는 진짜 하하하하하하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 제작 제가 봤어 맛이 어때요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탁 뜨거 말하잖아요? 그러면 구역질 안해요 말하면.. 그러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군소입니다 개군소 제가 먹어볼게요 아 아까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괜히 용기가 지금 조금 생겨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제가 먹어볼게요 초배를 아 잠그니까 아 잠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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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토치구이 있잖아요 그거는 해보나마나 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참군소도 먹어보고 싶어요 아까 참군소 성공해가지고 제가 승무씨랑 나눠 먹어볼게요 너도 나 다 먹었잖아 아 3시 먹자 네 잘랐어 3시 먹자 아유 승무씨이 아주 방송쟁이야 방송쟁이 자 여러분 저희 마지막으로 3시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초배를 아 관심이 많은 . . . . . . . . 네. 알겠다. .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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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수 오랜만에 아주 맵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거 원하시는거 맞죠? 정말 거짓없이 비비 약한 사람들 모아서 먹는거니깐요 군수 사실 맛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마시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ㅋㅋ ㅋㅋ 여러분 다음에도 군수 영상 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눈물 닦고 채널 홍보 한번 하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해빵디TV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영상 끝!